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축복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식을 얻고 참된 금식을 통하여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사용케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들었습니다 정했습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것이 19장까지 내용이고요 20장부터는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된 곳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달려가서 그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알리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이와 같은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부활의 사건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 또 다른 제자는 무덤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곧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합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야 그 또 다른 제자는 누구인가 베드로가 아니면 누구인가 궁금해하지요 또한 그 더 다른 또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렸는데 그는 왜 먼저 무덤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베드로와 또한 제자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한 것은 분명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전했던 그 소식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로 시신이 있는지 없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한 한 제자가 무덤에 도착은 했습니다만 멈추어서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는 하는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잠깐 너무 중요한 단어 하나를 설명드리고 설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다 우리가 영어로는 go 또는 enter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 들어가다라는 헬라오 단어가 아이셀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셀코마이 그런데 이 단어가 기본적인 이 단어의 근본이 되는 단어가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코마이 에셀코마이 엘코마이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come and go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 단어 가운데 재미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eveal yourself 또는 show yourself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장 극적으로 잘 사용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14장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8절입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오라 하시니 오라 여기에 이 오라가 바로 엘코마이입니다 자 이 단어 엘코마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물 위로 걸어오라라는 명령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정확하게 의미는 무엇이냐 show yourself 입니다 rebuild yourself 입니다 come 이라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show yourself rebuild yourself 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내 믿음을 보이라 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명령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곧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너의 믿음이 보여졌다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믿음을 드러내며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함으로 물에 빠지는 사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무덤 앞에 다다른 그 제자 먼저 무덤 앞에 온 그 제자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갔겠습니까 아마도 두려웠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드러낼 것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다른 제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고요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8절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함께 왔던 그 제자 동일하게 둘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자 무엇을 믿었는지는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하는 그 말을 이제야 비로소 확인하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과로 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요 왜 과로 안에 성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냐 하면 그것은 사범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본에는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만약에 이 9절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부활절에 이러한 믿음 없어 보이는 말씀이 절기 본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절기 본문 렉셔너리 리딩이라고 하는 본문 가운데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마치 부활절에 믿음 없어 보이는 상황을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신기하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사실만 믿었다 그것만 믿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궁금한 것을 해결했다 정도이고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긴가민가하는 내 믿음을 내 스스로 확인했다 정도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I believe in God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제가 영어식으로 표현해 보면 I believe in myself of Jesus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내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시신만 없어졌다만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헬라우 단어가 피스티스 또는 페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헬라우인데요 피스티스 또는 페이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이게 자동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To be persuaded by the truth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이 되어진 상태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스스로 믿는 것 같지요 왜냐하면 I라는 서브젝트 주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 믿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진리 때문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이해로는 믿을 수 없지만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의해서 설득당해진 상태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자신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무덤에 다달아서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냅니다만 결국 그들이 믿었던 것은 시신 없어진 것만 믿게 됩니다 자신의 궁금증,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만 믿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입니다 다른 누구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 믿음을 내가 믿는다입니다 이런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여진 것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믿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진리에 설득되어진 믿음 즉 내가 포기되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의 본문이 이 부활절 절기에 선택되었는지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 아직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처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을 믿어요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야만 우리가 모든 손발을 다 들어서 포기되어진 상태의 믿음인가 이것을 확인해 보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날에 On the day that Jesus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They did not believe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셨고 그들로 말미야마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설득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포기될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와 또한 제자와 같이 시신이 없어진 것 그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만 관심을 갖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서 여전히 내 삶의 어려움에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라는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 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일대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며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다 들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단계로 믿음의 상태로 내가 진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의 모든 건세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우리는 구원 받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진리에 설득당하는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정도의 믿음에서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선포된 소망이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내가 나를 믿는 믿음에서 이제 분명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되어지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과 발을 다 들고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로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껏 우리가 자주 나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인 듯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발등 앞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지 모르고는 그저 살려달라고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외쳐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 약함을 기다려주시며 부활의 역사를 미리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들어가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수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께 전적으로 의지하여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을 소망합니다 이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